진혜 진혜를 으악! 무섭어 진혜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일 정도로 진혜가 좀 진혜를 닭한테 잡아줘 보자 소딱소딱 소딱 주인공 이 XXX 이IT 뭐 먹지?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부담으로 있어야 하네 이거 뭐? 독있고 없고 상관없네 뭐 서로 먹으러 난리네 이거 우와 대빵 짝띵이 한개 더 있어야 하는데 짝띵이 한개 더 있어야 하는데 짝띵이 한개 더 있어야 하는데 짝띵이 짝띵이 석일아 짝띵이 아빠 성기 빨리 성기가 들어 뭐? 이거 카메라가 나 못가자 다 한거 때문이야 짝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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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한거 부수고 달려봤다 야! 폰! 카메라 눈은 나? 네 지금 찍고 있어 찍고 있나 동영상? 네? 동영상 찍고 있나? 네 아직 찍고 있어요 네 손 모이는데요? 왜? 네! 응? 찍어라 어! 물었다 어디 있어요? 지네가 공격해요? 머리 들고 뭐 머리 들면 뭐해요? 머리 들고 위협하잖아 아빠 얘기해 으악! 잡아라 야 근데 닭들이 야 닭들이 지네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야 안옵네 어! 대장이 먹는다 어휴 발부네 왜? 야 또 좋은데? 또 좋아 닭들이 슬슬 피워 어! 오! う 오오 오 오 .. 어? 지네도 공격하잖아 지네도 좀 독이 있거든 네? 독이 있어 근데 먹어요? 먹어도 되나? 아까 어떤 애도 먹었는데 먹으면 되나? 오우! 뽕! 오우야! 졸라오기 먹어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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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낙하 죽어놔 가시마다 아.. 되나 보여? 국속에서 혼자 먹으려고 먹고 있어 먹고있나? 네 도망가려고 하는데 계속 배우고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좋아할 수도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얼마나 맛있길래 수 딱 봐주고 오! 병아리! 오! 나오는가 오! 병아리! 너도 이제 해봐 이제 공격해 공격해봐 병아리 죽었나? 쟤네 철저히 움직이면 해요 근데 이제 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튀네 다시를 뽑아 먹네 입을 공격해가지고 뭐야 진해가 공격뭐 하더만 만들잖아 할아버지 집에 지네가 너무 많다 할아버지 집에 왜 이렇게 얘기했다 지네가 너무 많아요 왕지네가 너무 많아요 할아버지 지네 지네 왕지네 코코가 먹고 있어 지네가 너무 많아요 지네가 못 잡았네 저기 과부 오빠의 과부생이 보여요? 응 어떤지 못 잡았는데 아빠가 저기 엄청 많아요 두 마리 왕지네 저기서 두 마리 있었는데 너무 많아요 신찬 집에 지네가 지네가 왜 많지 갑자기 겨울이 지금 가짜 겨울인데 죽었나요? 죽은 것 같은데 마지막 공격 니가 좀 가져와 머리를 뗐다 쏜다 쏜다 죽었어요 지네 죽었지 뭐 죽었지 뭐 살짝 움직이는데 살짝 움직이는데 어? 니 또 왜 왔네 얘 이게 싸우는 것 같은데 싸우는 성교사 손이 지네 잡고 있다가 니 손에 머리뿌면 죽을 수도 있디 쟤는 독이 있어가지고 음 예술이 놀자 이럴 심심한 하하하하